진간사에서 내려오는 북한산 계곡 중 하나 며칠 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량은 풍부한 것 같네요 이 계곡물이 저 밑에 삼천사계곡에서 흐르면 또 물하고 합수가 돼가지고 쭉 흘러내려갑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좋냐 음이온도 풍부하고 숲에서는 피턴치대도 많이 나오고 물소리만 들어도 좋냐 물소리만 들어도 좋냐 물소리만 들으면 좋냐 물소리만 들어도 좋냐 물소리가 잘 안 배워지면 잠시 힐링을 하고 가겠습니다.